전국이 흐리고 비 소식이 예고됐는데요. 오늘 우리 지역에 비가 올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? 그렇다면 오늘 베스킨라빈스에 들려보세요. 베스킨라빈스에서 비가 오는 날 쿼터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고 합니다. 해피포인트 어플을 통해 쿠폰이 지급된다는데요. 해피포인트 앱 배너에 접속하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 내 가지 맛을 즐길 수 있는 커터 사이즈를 단돈 1만원에 즐길 수 있다는데요. 3,500원 할인을 받는 셈입니다. 이제 같이 먹을 친구나 가족, 연인 등을 태그해볼까요? 4, 진출처는 해피포인트 앱 베스킨라빈스 노량진 인스타그램 베스킨로빈사이드 인스타그램 4,3, 3,4, 1991 7,000원 7,000원